홍콩에서 무려 뱀고기를 올린 피자가 출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피자 체인인데요. 미국의 한 피자 업체가 잘게 자른 뱀고기와 모기버섯 등을 듬뿍 올린 이색 피자를 홍콩에서 선보였습니다. 토마토 소스 대신 전복 소스까지 발랐다는데요. 홍콩과 중국 남부지방에서 겨울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통 뱀탕에 들어가는 재료와 같다고 하네요. 이번 피자 개발을 위해 128년간 운영된 유명 뱀고기 전문점과 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줄무늬 우산뱀, 중국구렁이 등 여러 뱀의 고기를 섞어 감칠맛과 풍미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홍콩과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뱀이 겨울잠 준비로 살을 찌우기 시작하는 이맘때, 탕으로 끓여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진다고 믿는다는데요. 피자로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뱀고기의 식감은 마른 닭고기와 비슷하다고 하네요.